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김문수 후보자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다시금 이념 논쟁 같은 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캐캐 묵은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념 문제, 반일 문제가 됐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캐캐 묵어가지고 어디 무슨 무덤에 갇혀 있을 법한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무덤에 갇혀 있는 그 얘기를 어거지로 지금 끌고 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또 구판을 벌이고 있는 게 민주당의 모습인 것인데 솔직히 이제 뭐 100년 가까이나 된 그 일을 가지고서 지금의 2024년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일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시 실제로 친일 행적을 보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들의 손자까지도 싹 다 이미 뭐 다 저세상으로 가시지 않았겠어요? 손자의 뭐 손자? 뭐 이 정도까지밖에 지금 안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서 너가 막 친일 파였어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냥 뭐 정신 이상자라고밖에 우리가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김문수 후보로 인해가지고 다시금 보수 진영에서 지금 논쟁이 불붙고 있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암적인 존재들.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반국가 세력이 딱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38선 이북에 있는 그 북한이라고 하는 조직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뭐겠어요? 대한민국을 존먹고 있는 암적 세력들이겠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일 선동에 대해서도 자기의 소신이 명확한 분이라는 게 이번에 뭐 다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국적 문제를 가지고서 당연히 팩트로 봤었을 때는 국적을 우리가 일본한테 뺏겼기 때문에 국적의 일본이 맞는데 그거를 가지고 팩트를 얘기했다라 그래가지고 야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다.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사람이다. 이런 진짜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있으면은 저도 뭐야 뭐 화딱지가 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뭐 화딱지가 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하게 맞대응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반일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신을 갖추고 계시지만 실제로 원래 김문수 후보의 진짜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운동권 출신이었다라는 배경을 통해서 민주당에 아직까지도 잠재해 있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잠재해 있는 그런 암적인 종북 주사파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중요한 김문수 후보의 진가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 국감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또 국감이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제 그 위원장 청문회 당시였습니다.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를 종북 본성이 있다. 김일성을 어떤 추종하는 사람이다. 수령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윤건영.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당시 국감이 두 번 가까이나 파잉이 됐던 게 이제 윤건영에 대한 그 발언 때문에. 근데 그 발언의 끝까지 또 김문수 후보가 고수를 했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기 주장을 굽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척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이나 파잉이 됐었고 세 번째 파잉이 됐던 게 이제 뭐 때문이었냐. 국감에서 놀랍게도 김문수 후보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김일성주의자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를 추구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대로 그냥 종북주사파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했는가라고 하는 거 정말로 우리가 문재인을 바라보면서 김일성주의자다. 종북주사파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 북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립되고 있고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지금 해약을 끼치는 요소가 뭐예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홍수 피해 때문에 북한은 그거 뭐 큰 강물이라고 부르던가. 어쨌거나 그 홍수 피해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무기 개발하잖아요. ICBM이 됐거나 핵무기 개발이 됐거나 온통 돈을 갖다가 무슨 뭐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도 안 좋아지고 아시아 전체 전 세계 전체의 지금 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핵무기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핵무기는 김정은에게 무기가 아니라 뭐다 방어용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그러니까 뭐예요. 북한이 자기의 핵무기를 정당화시킬 때 쓰는 논리. 그 논리를 지금 문재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똑같이 지금 읊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뤄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것인지 정말로 북한의 조선 노동당의 대변인이었던 것인지 질문을 안 할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막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맥메스터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공개가 됐던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들의 발언을 쭉 한번 보니까 사진 한 가지 띄워주시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고 믿었을 뿐이다. 그리고 또 정의용. 뭐 아직도 이제 뭐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과 맥메스터가 이런 또 충돌이 있었대요. 우리는 아직 북한 미사일이 ICBM이라고 규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부르지 못한다라고 그래가지고 ICBM이 ICBM이 아닌 게 아니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뭐 홍길동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뭐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를 막 건덕지로 잡아가지고 설치를 또 늦게 했습니까. 중국 눈치 보느라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는 걸 분노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시간 낭비다라고까지도 얘기했다는 거죠. 이 지금 막 세 가지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도대체가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였는지 우리가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김문수보가 문재인은 기밀성주의자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신용복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신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신용복을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기밀성주의가 된다라는 것일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첩이다라고 불러도 무방하죠. 북한의 간첩 조직인 통역당의 핵심 인물이었으니까 사실상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기 진역을 선고를 받았다가 20년 있다가 복역을 하고 당시 이제 전향서를 쓰고서 복역을 했었는데 전향서를 나중에 또 가가지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통역당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 이거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선전포고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인생 자체가 간첩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진 한 가지 띄워주시면 다음과 같이 노동당 대남사업총국이라고 해가지고 쭉 이제 뭐 살짝 연결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간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데 대학교의 서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점이 됐거나 해방전선이 됐거나 뭐 어떤 식으로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공산화를 시킬지 그 조직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거에 누구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김진락. 간첩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용복이 들어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그때 당시 왜 이런 식으로 조직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싶었냐. 원래는 4.19 혁명 자체를 공산화 혁명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김일성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공산화 운동으로 되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961년도 북한 조선 노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한의 4.19 사태를 공산혁명으로 유도하지 못한 것은 남한 내 혁명을 지도할 혁명적 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한 내 혁명당을 구축하라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아까 전에 보셨던 남조선 지하당 구축 교사라는 겁니다. 그 지시에 따라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던 게 뭐예요. 북한의 대남공작 지도부.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적화통일시키는 그런 목표가 있는 단체죠. 여기에서 이제 1963년도 4월달 간첩인 김수영과 김송루 두 사람을 갖다가 대한민국으로 난파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공작을 통해가지고 포섭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섭을 당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만들어졌던 게 바로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이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1964년도 3월 15일에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68년도에 이제 당시 정부에 의해가지고 검거가 되는데 그렇게 검거가 될 때까지 무려 북한을 몇 번이나 드나들냐. 네 번이나 북한에 드나들면서 밀봉 교육을 받았던 게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뭐 대중서클 같은 것도 조직을 했었는데. 1960년대 학사회, 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 세문화연구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학교 그때 당시 다니신 분들은 서클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서울대 물리대 출신들. 갑자기 뭐 운농권 얘기하니까 또 날파리가 꼬이는데. 서울대 물리대 출신들. 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게 또 구축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신영복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김진락. 대학교 이제 선배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 선배였는데. 김진락 같은 경우는 통역당의 2인자예요. 어떤 보면 실세입니다. 그 실세에게 군대에서 이제 포섭이 돼가지고 통일혁명당에 가담하게 되고. 그때부터 반국가 이적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검거돼가지고 재판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1988년도 8.15 특사 때 이제 그때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전향서를 쓰고서 가석방으로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월간지 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말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신영복이가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냐.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다. 난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자기가 통역당에 소속돼 있었던 그때의 사상. 그 사상은 뭐대요? 양심의 명령이었대요. 나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첩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영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문재인이가 존경한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가 2018년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을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영남도 있었고요. 김여정도 있었고. 북한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그 북한 사람들을 앞에다가 놓고. 그 리셉션 현장에서 문재인이가 환영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가 신영복 선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북한 같은 경우는 신영복을 얼마나 사랑했었냐. 75년도에 베트남전에서 폐망하고 난 뒤에 그때 폐망 직전에 억류가 돼 있었던 한국 외교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명과 국내에 수감돼 있었던 간첩 21명. 이거를 이제 교환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과 대한민국의 교섭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요척했었던 교환 당사자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 신영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만큼이나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한에게 애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김여정과 김영남 앞에다가 놓고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신영복이다라는 식으로 2월 9일에 얘기를 하고요. 바로 다음 날 2월 10일에 김여정이랑 같이 사진까지도 찍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김여정을 앉혀놓고 앉혀놓지는 않았네. 김여정을 옆에다가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저기 뒤에 지금 보이는 약간 추상적인 그림 같은 거 있죠. 저게 통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저 글자를 또 마찬가지로 누구 글씨체로 작성한 거냐. 신영복체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지원이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국정원장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국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국정원 앞에 있는 원훈석의 그 원훈의 내용을 바꾸면서 그 원훈의 글씨체도 뭐라고 했습니까. 신영복체로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의 원훈조차도 신영복체로 작성을 했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글쎄요. 이런 거를 봤었을 때 과연 우리가 문재인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지금의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밝혔던 것처럼 사실상 김일성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여전히 마음속에 북한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대답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